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은총씨와 함께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씨 뭐 이거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티소너스 마이크 그 뭐 사실 렉탐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고민도 많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가형 컨덴서 마이크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가요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 하면서도 이제 어떤 게 정말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가장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몰았습니다 형님 같은 경우 프리소너스 px1 뭐 본 적도 없고 없죠 사실 프리소너스는 되게 엔트리급 장비가 많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보면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때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소너스에서 나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10만원대 20만원대 저가형 좋은 엔트리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다 이제 밸런스를 맞추었고 쓰기에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일단 10만원대라는 가격대가 16만 5천원이거든요 16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되게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10만원대는 사실 다이나믹 마이크 괜찮은 애들이 이제 시작되면 딱 가격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덴서랑 다이나믹이랑 엄청나게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컨덴서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48V 팬텀 파워도 필요하고 일단 생긴 것도 맨날 녹음실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그럴싸하게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만 쓰다가 이걸로 옮겨갈 때 사람들이 꽤 큰 기대를 하는데 둘 다 안 써본 사람들은 근데 이게 사실 가격으로 따지자면 사실 얘랑 얘랑 지금 몇만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한 2,3만원? 이런 차이라고 봤을 때 일로 갔을 때 10만원대 애매한 퀄리티의 컨덴서로 잘못 넘어가면 컨덴서에 대한 애초에 인상 자체가 왜 이래? 뭐 이 정도였어?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컨덴서를 추천해드릴 때는 최소한 이제 NTE, NTE2 말고 NTE1 이런 거라도 이제 소개를 드렸다 보니까 20만원대 그렇게 해야지 다이나믹을 쓰다가 컨덴서로 넘어가는 보람이 느껴졌었는데 요새는 그것들이 조금씩 하향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10만원대에도 괜찮은 가성비에 엔트리급 컨덴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는 했어요 얘가 과연 그런 퀄리티를 보여줄 것인가가 오늘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확실히 로데 제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저께 봤는데 유튜버 이분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더 싼 걸 썼겠죠 뭐 USB식이라든가 이런 거 쓰다가 뭐 로데 제품 뭘로 바꿨는데 마이크 언급을 계속 하더라고요 마이크 바꿔서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로 갔을 때 방송하시는 분이든 작업하시는 분이든 더 저렴한 거 썼을 땐 확실히 좀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애초에 근데 형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얼만큼 만족을 줄지는 우리가 퀄리티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너무 싼 게 비지떡인 걸로 하면은 컨덴서 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컨덴서 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믹보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고 깔끔하면서 하이대역도 좀 더 넉넉하게 살아있는 그런 사운드를 받기 위해서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구성 거 라이브 C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막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그런 이렇게다가 떨어뜨려도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컨덴서는 이제 내가 되게 고의 아껴서 쓰는 대신에 음질을 내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거를 얘랑 비교를 하기는 할 건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가격차의 거의 2.5배예요 애초에 체급이 안 맞다 거기다가 얘는 워낙에 컨덴서 마이크 중에서도 검증이 될 대로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이거보다 뭐 비슷하게 들리거나 더 좋을 확률은 없어요 전혀 없고 근데 이게 이거에 비교해서 너무 손해를 볼까봐 저희가 가격대가 좀 비슷한 이 오팔하고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게 그래도 다이나믹이랑 컨덴서랑 같은 10만원대라도 다이나믹과 컨덴서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팔은 공기와도 같아요 맞아요 인우영이 예전에 정말 명언하셨는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집에 서랍을 열어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지만 오팔이라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대에서 한번쯤 고려해 볼만해요 굳이 만약에 거기서 큰 차이를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다이나믹에서 컨덴서로 굳이 돈 더 싸가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예산을 모은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한 2, 30만원대로 좀 위로 툭 올라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프리소노스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프리소노스는 마이크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희가 PX1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PD70 요거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이것도 저희가 2시간 연속으로 해 볼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요런 다른 서브 다른 장르의 마이크들 해서 총 6개의 모델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PX1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원님 군대 PX 있으셨나요? PX 저는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훈련소만 육군에 있었고 논산훈련소에 있었고 소방학교를 갔다가 바로 일선소방서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제가 PX를 사용해 본 건 훈련소 때 훈련소 때는 왜 그러고 훈련병들이 PX에 갖고 자기가 직접 뭔가 쇼핑을 할 수 없잖아요 원하는 과자 구매 목록을 쓰면은 이제 분대장에 그걸 걷어 가지고 보내면 한꺼번에 물량이 오는 그래서 저는 PX에 직접 들어가서 쇼핑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형님은 예를 들어서 소방관 시험 볼 때 그게 좀 있나요? 가산점이 있나요? 있어요 의무소방 출신 전형이 있었어요 있었죠 PX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PX에 올리킨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있을 리가 없죠 아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PX에 그 외부 외부에 그 사람들이 가끔씩 군부대 갔을 때 PX를 산 추억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깔깔이를 빌려가서 잊어먹었던 형이 어디 군대 갔다가 PX에서 그 깔깔이를 사다가 그래서 외부인들도 PX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는 있다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원초씨가 실제로 직접 사용할 일은 없었습니다만 PX1입니다 이거 왠지 통째로 짤릴 것 같지 않아? Reliable mic for vocals, guitar and mo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을 수 있는 마이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지 다이어프레임 카디오이드 단일 폴라 패턴을 갖고 있는 건데 써 마이크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도 그냥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덴서 마이크를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컬, 기타, 팟캐스트 그리고 이것저것 뭐 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외관도 볼 게 없는 게 진짜 이게 다 라서 여러분 지금 여기 사이트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진으로만으로도 사진으로만으로도 무슨 사진으로만으로도 사진으로만으로도 사진, 사진만으로도 그래서 패드 스위치도 없고 아무 폴라 패턴 선택 스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골드 스퍼터드라는 게 보니까 그 스퍼터드가 뭐 그거를 뭐 하여튼 무슨 기법이래요? 반도체 만드는 기법인데 뭐 겉에다가 도금이랑은 좀 다른 뭔가 때려박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리퀀시 리스폰서가 좀 특이하네요 프리퀀시 리스폰서가 2만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가격대가 낮다 보니까 네 네 20에서 2만이 아닌 네 20에서 1만 8천까지 네 지금 뭐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 1만 5천에서 1만 6천이 나오니까 그런 다이나믹과 일반 컨덴서의 그 중간 정도의 퀄리티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에서 2만 보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2만을 보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시는 게 좋고 정말 여기서 딱 볼 수 있죠 엔트리다 이거는 네 나 엔트리야 네 엔트리 부야? 네 엔트리 부야? 말을 못하잖아 자 135원은 맥시멈 SPL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에서 살짝 올라가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폴라 패턴은 이렇게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이고요 네 피처스에 뭐가 혹시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것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 하나 있고 자 이게 답니다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바로 사운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해놨고요 가장 익숙한 일사부터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1 0 2 2 3 3 4 4 Let's blaze the pour And I'll go to the stars Shared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ared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hat up all night to the sun What up all night to get some What up all night for good fun What up all night to get lucky What up all night to get lucky 아, 그렇죠. 익숙한 소리죠 그렇죠, 그 소리. 펄웰 윌리엄스가 이제 불렀던 아주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이게 앞에 그 가사예요 네, 맞아요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이 부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이것만 들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죠 오늘의 주인공 지금 우리 드라이로 들은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PX1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응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Plac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ared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ared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hat up all night to the sun What up all night to get some What up all night for good fun What up all night to get lucky 아니 스펙에 비해서 의외로 들을만하지 않아요? 약간 놀랬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2.14를 제외하고 어쨌든 다른 콘텐츠를 들으면 저음이 좀 부팅되게 들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먹먹하고 1.14를 붙이면 근데 얘는 또 의외로 하이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뭔가 딱 들었는데 애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류 전형에서는 뭐 별거 없네 별거 없네 이랬는데 막상 면접 해보니까 오 애 괜찮아 애가 괜찮아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네요 신기하다 그러네 신기하네 기타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 기타만 해보실래요?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저거 안 듣고요? 아 우리가 피닉스 들어야지 어 피닉스 들어야지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곧 잘하는데? 괜찮아요 애가 착한데요 애는 잘하는데요? 그러면은 아니 의미다 기타드라이를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나긴다 약간 아쉽긴 하다 네 물론 땡겨주면 어느정도 살아날 가능성은 보이는 톤입니다 네네네 보컬 보컬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We've come too far 시원하죠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place a bar 보컬이 괜찮다 And our cups to the stars We've come too far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보컬이 일을 잘하니까 보컬이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괜찮게 들렸나봐 자 그럼은 저음 한번 다시 비교해 볼게요 저음 2위 시작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저음입니다 So let's place a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보컬이 일을 잘하니까 보컬이 일을 잘하니까 이거는 완전 보컬 마이크야 그러니까 이게 보컬, 기타, 팟캣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중에 기타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많이 난다 근데 보컬을 딱 들었을 때는 어?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밸런스도 좋고 하이도 꽤 있고 너무 둔하거나 이렇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드라이소스에서는 보컬 두 개 합친 것만 한번 들어볼게요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보컬이 일을 잘해요 자 그러면은 이일사 So let's plac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이일사가 더 좋기에 당연히 더 좋은데 뭐 비비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근데 보면은 기타를 드라이소스를 비교했을 때는 이일사가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보컬을 들었을 때는 오? PX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비빌만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잠깐 오파를 한번 듣고 와보죠 아 오파를? 과연 가격대에서 10만원대 가격대에서 이 돈을 주고 컨덴서를 쓰는 의미는 있는가? 있는가? 오파 트랙을 한번 쫙 들어볼게요 네 자 그리고 바로 다시 PX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바로 있어 의미가 있어 5.8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포인트인게 5.8이 이만큼 좋습니다 맞아요 컨덴서랑 비교를 해도 근데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컨덴서에서 컨덴서가 주는 이 공간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나믹이랑 컨덴서를 굳이 구분해서 어 살 수밖에 없는 음 그리고 뭐 다이나믹 마이크를 뭐 무조건 100% 작업용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소스로 진짜로 이렇게 넣어서 믹스까지 가고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온 데까지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어 SM7B 같은 이런 다이나믹을 써서 그건 최종 결과로 쓰죠 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팔로 뭔가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러스라던가 아니면 약간 좀 특이한 사운드 일부로 디스토션 걸린 듯한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거든요 저 오팔 코러스 최종 트랙이 쓴 적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가 있으면 가장 좋다 근데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얘가 우리가 오팔과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면서 이거를 굳이 사야되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충분히 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서류 전형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일머리가 있는 친구다 일을 잘한다 일머리가 있는 친구 스펙보다 실제 퍼포먼스가 더 좋은 친구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프리소노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 저가대를 만드는 것은 프리소노스가 진짜 잘하는구나 그래서 프리소노스의 그런 좀 엔트리급의 인터페이스랑 붙여 갖고 사용을 할 때 뭐 초반에 잠깐 실력을 늘리는 그 시기 동안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가성비의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간 묻힌거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좀 더 올려볼게요 좋아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을사 들으면 너무 많이 들려있을 것 같아 지금 이을사 너무 찡찡하지? 쏘죠 이을사는 하이를 안 들어도 되고 네 대신에 이제 PX 갖고 받은 다음에 약간만 올려줘도 아주 훌륭한 네 EQ잉이 된다라는 거 지금 보니까 어 형님 말씀처럼 이 PX가 좋은게 어 다른 마이크들처럼 막 안드로로 되고 이제 적당히 들어도 네네네 시원하게 들려서 아마 이 작업하시고 하시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게 그 저가 형태에서 애매하게 따뜻하게 만든다고 미들이랑 베이스 부스트되어 있는 애들보다 차라리 아예 저가로 확실하게 그냥 밸런스만 딱 맞춰서 나온 애가 이렇게 나중에 이퀭을 안지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밑단에 쓸 때만 애들이 없거든 뭐 따뜻하겠네 뭐 어쩌겠네 뭐 이런게 아니고 그냥 정말 완전 백지 백지에서 싹 드는 그 정도 느낌 그러니까 뭐 그 회사들이 말하는 자기네들의 컨셉은 알겠으나 뭐 굳이 그러지 말고 맞아요 그냥 우리가 일할 때 얘가 정말 어 자기의 그 역할과 의미의 이유를 할 수 있게끔 그 영역에 있는게 좀 더 좋겠다 가성비입니다 그냥 네 왜냐면 얘로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냐 맞아 그러니까 얘로 뭘 앨범 작업을 마무리할 건 아닌데 근데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컨텐서 사운드가 나온다 얘는 일 잘합니다 네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PX1처럼 저 친구 저 PD70 저 친구도 일을 잘하는 친구일지 네 네 저 친구도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이제 214랑 말고 58이랑 네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PX1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간만에 또 일 잘하는 엔트리급 어 컨텐서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